0이 아닌 새 실수 abc에 대하여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. 자 3의 a 제곱은 x, 3의 b 제곱은 y, 3의 c 제곱은 z. 자 이거 딱 보니까 자변끼리 싹 다 곱하고 우빈끼리 싹 다 곱하면 되겠네. 그럼 3의 a 제곱 곱하기, 3의 b 제곱 곱하기, 3의 c 제곱은 x, y, z가 됩니다. 자 그러면 자변 이거는 3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죠.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잖아요 그죠. 그럼 이거는 3의 0이 되고 1이 되죠. x, y, z는 1이 되네. 그럼 여기 y, z 같은 경우는 x분의 1이 되고 z에서는 z, x는 y분의 1. 그 다음에 xy, xy는 z분의 1이 되겠네. 그럼 이거 가져와서 대부를 하면 되겠죠. log x, y, z 대신에 x분의 1 더하기, log y, zx 대신에 y분의 1 더하기, log z의 x, y는 z분의 1이 됩니다. 자 이게 지금 이게 x의 마이너스 1제곱, 이것이 y의 마이너스 1제곱, 이것이 z의 마이너스 1제곱 되죠. 그러면은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있는 마이너스 3이 되죠. 값을 a를 했죠. 그러면은 a제곱,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니까 9가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